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올해 아마 8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래도 뭐 지금 조선일보의 글을 쓰는 50대 60대의 그런 대표 칼럼니스트보다 훨씬 더 그리 무게가 있죠. 이제 김대중 주필이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강한 주장을 펼쳤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물러나라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김대중 전 주필 같으면 이제 80대 그리고 이제 언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발언의 파장이 어떨지를 충분히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을 이제 쓴 겁니다. 다른 사람들 글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두 번째거든요. 3월 달에도 총선 패배하면 그냥 탄핵당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그냥 내려가라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펼칠까 그런 생각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나이가 여러분들 뭐 4 50대도 아니고 80대 되는 분이 현직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날리는 것은 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니 총선이라는 것은 패배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다시피 한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이 그래 지금 뭐 편편한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건 아니니까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공을 차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내용을 오늘 한 번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 씨 인기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니까 조국 당대표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탄핵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되네요. 처음에는 이제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했는데 이제는 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이렇게 언론 지상을 장식하게 되면 익숙 지지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도 이재명 탄핵 발언 이것이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3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탄핵 이야기를 유력 그는 야당 주자들이 입에 오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 이야기의 그런 주장의 이제 의미 이 사람들의 의도 그리고 향후 정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은 그렇게 경쾌하거나 유쾌하거나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흘러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의 한동훈 외에 이제 나경원 씨라든지 안철수 씨라든지 또 뭐 원희룡 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상한 대로 그분들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지금 고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차출돼 가지고 전국적인 자원에서 그렇게 선대위원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 이제 국힘당 선거를 치르는 걸 보게 되면은 의사들의 노하우 가 있는 것처럼 또 선거의 노하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심자들이 대부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해 가지고 조금 선거를 치르는 그런 과정도 매끄럽지 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혼자서 힘드니까 한두 사람을 더 보강을 해야겠다. 한두 사람을 보강한다 해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으면 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붙여야죠.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다 공직선거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로서는 뭐 시간상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윤정부 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지에 정본을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거 하나 관철을 못 시킨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대중 전 주필의 경고나 이재명 당대표의 탄핵시사 발언이나 국힘당에 흘러나오는 한동훈 혼자서는 힘들다 이 모든 부분들이 털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손을 보더라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거죠 자 이런 문제 또 외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 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저는 뭐 시중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 한테 의료기하고 대화를 확장하라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걸맞는 후속 조치를 또 대통령이 이렇게 취해 주셔야 그 다음에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가 2천 명은 확실히 고수하고 나머지를 갖고 의료기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럼 말이 막 먹히겠습니까 그럼 뭐 사람들이 당장 옹고집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2천 명 고수라는 것이 지금 이제 조선도 보면 그동안 뭐 이렇게 좀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아무튼 2천 명을 고수하지 말고 그걸 협상 테이블로 올려 가지고 조금 한 발자국 양보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설 쓰지 않습니까 교수들은 사표를 철회하고 정부는 정원 규모를 조정하고 그런데 cr도 먹히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확호한 입장을 계속 천명하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협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결국은 파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판단이나 고정관념이나 손입견을 계속 이렇게 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의료 분야에서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재미나는 자료를 제공했네요 그게 재미나는 자료라는 것이 전 세계 한 30여개 국가들의 1제곱미터당 1제곱킬로미터당 의사수를 여러분들 측정한 그런 통계자료를 내세웠네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네덜란드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의사수가 많네요 국토 비례 국토 면적에도 비례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의사수를 새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통계에 따르게 되면 제곱킬로미터당 네덜란드 다음으로 한국이 37개국 가운데서도 의사수가 많은 나라다 이걸 이제 제공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 이야기는 이런 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사 과밀 국가 인데 정원을 66%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그거는 무리다 그냥 아마추어 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의료 분야를 계속 연구하시는 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오늘 한 번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찬반이 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더라도 뭐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건데 그냥 여러분께서 제가 사심없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다 생각하시고 한 번 정보를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엔비디아에 그동안 많이 소개했지만 새로운 그런 상품 인 괴물칩으로 불리는 블랙웰 신제품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정리정돈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